어떤 마음이었을까 저 없이 간물에 흔들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너의 삶의 참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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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삶의